지금 촬영을 왔는데요. 빙백이네요. 아주 대단합니다. 이거는 무슨 촬영을 하려고 하는지요. 한번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주 예쁜 천사 같은 미녀가 이렇게 추위에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요. 잠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서 오셨어요? 어디서 오신가요? 저는 영국에서 왔습니다. Dugge. 아, 그러세요? 영국의 이름입니다. Dugge. 인사말 좀 해주시죠. 자기 나라 말로 인사말 좀. 네. 네. 하 spinning. 하하. dia擬 vier거 지금 화보차령차 오신 외국인입니다. 추위에 고생이 많으시네요. 얼음과 미녀라 어울리지 않나요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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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보 촬영 중입니다. 화보 촬영 중입니다.